이번에 해볼 영상은 말이지요 2021년 1월 방송 수익 영상이에요 자 첫 번째 아프리카 총 방송시간은 325시간, 326시간 정도 안되겠다 아프리카 평균 시청자는 30명이네요 최고는 134명이었네요 방송 수익은 195,000 광고 수익이 그래도 한 2만원 되네 소소하네 그래도 하루에 500원씩 버네 다음은 투입이에요 실금액이 88,900원이네요 다음은 투네이션이에요 투네이션은 48,389원이에요 다음이에요 아 어떤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1월에 제일 빛을 발휘했는가 금단의 미라클타임 레전드리티옥이에요 이게 생방이 높은 이유가 끝에 거래 수익이 있어요 거래 수익이 높으면 생방송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델 209개 였고요 먼지 스틸에 대한 이야기 이번 달은 뭐 수익이 7억 2개네요 이번 달에 7억을 2개 먹었나요 먼지가 결과적으로 이번 달은 진짜 안 좋다고 볼 수 있지 결과적으로 방고 수익이 기본이 2195.14달러에요 거래 수익이 1083.66달러에요 1달러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195.14달러 246 거래 수익이 1084.66 1,2,1,7,4,5,2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게 있죠 이제 6대 4로 하고 있는데 곱해기 0.4를 해야 돼요 편집자에게 986,495.5를 줘야 되네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먼지의 수익은 346,2,402원이네요 먼지의 시급은 1490이에요 하지만 수익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지금 481원이네요 먼지의 후원 금액이 거진 한 6대 4 정도 되네요 아 후원이 크고 많은 게 아니라 유튜브가 커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네요 이것으로 2월 수익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